안녕하세요 영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아침부터 키복싱에 왔는데 키복싱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야구에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로테이션 동작에 있어서 제가 한번 배워보고 싶었었는데 못 보여요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로 이 키복싱이 과연 야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이 있는지 또 좀 배워보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또 태권도를 또 했잖아요 또 어렸을 때 야구하기 전에 되게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이 관장님이랑 또 잘 배워보고 또 야구에 또 어떤 동작이 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태권도 한번 해주세요 태권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나왔어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강정호씨가 오셔가지고 너무 영광이네요 전혀 다른 운동인데 같이 보니까 같이 운동했으니까 또 반갑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제 야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키폭싱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구 칠 때 이 로테이션이 이 코어 로테이션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발차기 그 로테이션 동작이 야구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원리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오신다고 해 갖고 아 운동은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비슷해요 어 그래서 오늘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르고 또 어떻게 또 체중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배워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시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피지컬이 이거 지금 차면은 사람들 뭐 한 방에 한 방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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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오늘 잘 지도해 주시고 몸 푸는 것부터 한번 잘 배워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빨리 제가 할게요 빨리 하는데 일단 글러브를 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워밍업은 없네? 관장님? 아니 워밍업은 그냥 하면서 배우고 워밍업이요? 그냥 글러브 끼시고 아니 전 속성 속성 글러브를 또 처음 껴봐요 속성 원래 글러브 안에 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해야 되는데 속 그냥 오자마자 바로 글러브 할 때는 관장님한테 시비 걸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미국에는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약먹은 애들이 많아갖고 나 같은 사람만 보면 시비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은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는 여기 거울 보시면 차렷한 자세에서 어깨 넓이로 그냥 벌려주시면 돼 이렇게 너무 벌려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그냥 어깨 넓이로 편하게 그리고 발은 그냥 일자로 놓는 거 편하게 이 상태에서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 그냥 뒤로 가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어깨 넓이에서 그냥 이 발 뒤꿈치 정도 정도 이렇게 오면 돼 그리고 약간 지금 안 편합니다 발가락은 이렇게 오픈해주고 양쪽으로 걸으시면 돼요 걸어보세요 한번 걸을 때 편하면 돼요 앞으로 가면 앞발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걸을 때는 뒷발로 가면 뒷발 스탠스를 계속 유지만 해주시면 돼요 야구보다는 훨씬 쉽지 그다음 이제 팔은 이 팔이 중요한데 복싱이랑 킥복싱은 약간 틀려요 무에타이랑 킥복싱 스타일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스탠스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이렇게 손바닥이 보고 있죠? 여기서 그대로 자기 눈 눈보다 약간 한마디로 혼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여기저기 관자 관자 관자놀이 그 앞에 대주시면 돼요 손 모양이 삼각형 편하게 이렇게 너무 오픈해도 안 돼요 그냥 삼각형 영화에서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자세 좋네 영화보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펀치는 간단해요 왼쪽 오른쪽 하는데 스트레잇이랑 훅이랑 어퍼컷 밖에 없어 여섯 개밖에 안 되지 스트레잇 스트레잇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뻗어주면 돼 그냥 뻗어주면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치에서 그냥 뻗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오른쪽은 항상 뒤꿈치를 돌려주시고 힙이 약간 돌아가고 로테이션 훅은 뭐냐면 훅이 옆을 때리는 거잖아 이게 얼굴 옆쪽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제가 말 안하게 한번 때려보세요 옆을 여기세요? 이게 얼굴이다 생각하고 여기 때려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냥 그냥 각이 좀 틀려 앵글이 옆을 치기에서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면 어깨를 약간 돌리면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 옆에 때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오른쪽 똑같아 오른쪽은 로테이션 그렇죠 훅이야 훅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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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똑같이 올려주고 그렇죠 어퍼컷 바로바로 치셨다 안하나요? 바로갑니까 프로인데 어퍼컷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내 턱 밑에를 때리는 거야 그럼 이게 턱 밑으로 생각하면 때려보세요 그냥 왼쪽은 왼손 왼손부터 그렇죠 어퍼컷이 제일 쉬워 오른쪽은 항상 로테이션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6개 쳤잖아요 왼쪽 3개 오른쪽 3개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격투기 같은 경우는 좀 숨 쉬는 방법이 있어 뭐 칠 때마다 한 번씩 뱉어줘야 돼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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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 진실의 방으로 자 킥은 언제 하네 킥 지금 해 킥도 마찬가지야 킥도 6개야 펀치도 6개야 킥은 뭐가 있냐면 라운드킥이라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흔한 킥이 뭐냐면 그 로우킥이라고 하죠 다리를 때릴 수 있고 바디킥 몸통을 때릴 수 있고 헤드킥 머리를 때릴 수 있어요 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로우킥은 가운데 허벅지를 때리는 거야 그냥 편하게 차 보세요 차 보세요 그렇죠 오 세 오시고 다시 지금 패드 패드 찰 때는 여기가 돼 정갱이 신이 돼 이쪽으로요 그렇죠 그냥 내가 테스트 해 보는 거니까 그냥 한번 편하게 때려 보세요 그렇지 세게 나보다 더 센 거 같은데 바로 왼발 갑시다 왼발 왼발 똑같아 앞에 자세 똑같아 자세 똑같아요 여기서 다리를 바꿔줘야 돼 왼발 다리 바꿔줘 그렇지 그 다음 다시 리셋 해주고 왼쪽이 왼쪽이 보면은 더 멋있어 보여 왜냐면 일단은 모션이 한번 이렇게 바꾸잖아 왼쪽으로 한번 좀 멋있게 한번 차 봐 스텝이 굉장히 빠르십니까 바꿔 바꿔 그렇지 바꿔 어우 똑같아 힘 똑같아 지금 바꿔 그렇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힘이 장사하네 완전 야 여기서 바로 보여줘 볼게 그러면 로우킥을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네 지금 이 라운드킥이 보통 킥복싱 무에타이는 보면은 이런 머리나 몸통을 많이 때릴 것 같은데 주로 때리는 데가 다리에요 다리를 공격해야지 보면은 이렇게 원투로우 가잖아요 그렇죠 그 컴보로 이렇게 때려주는 컴보로 원투로우 그렇죠 그냥 로우 가면은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하는데 원투로우 원투로우 펀치부터 날라오면 벌써 이렇게 하면은 네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컴보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원투로우거든요 원투로우 네 지금 이제 라운드킥 했으니까 얼마 정도 아픈지 한번 내가 다치지는 않고 테스트 해보겠는데 잠시만 왼발이 아파요 왼발 안 때려 세게 왜냐면 세게 때리면 진짜 쓰러진다니까 피지컬이 좀 안 좋으셨으면은 자신 있게 맡겨야 되는데 진행시켜 뼈가 있잖아요 정갱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똑같은 힘으로 때려 이렇게 이걸 때리면 별로 이건 절대 잠시만요 데미지를 입힐 수가 없어 조금씩 아파지는 거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내가 똑같은 파워로다 똑같은 파워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 진짜 똑같은 파워로 잡거든 완전 틀리잖아 아니 뼛속에서 약간 뭔가 울리는데 이게 아니 한번 뭐 마져보세요 조금만 여기한테 마져보세요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여기에서 사실 한 번만 아니 제가 먼저 제가 먼저 한 30%로 아까 세게 때리지 말고 아까 여기서 아까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게 지금 30% 한 번만 아파 제이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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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컨트롤이 돼 왼쪽으로 해주세요 왼쪽으로 컨트롤이 돼 컨트롤이 돼 이렇게 각자 어떻게 해야 돼 이리 한번 더 해볼까 네 이렇게 하고 야구공 150개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럼 돈 맞는 거는 그냥 딱딱 하고 χ! 이거는 뭐 멍둥이가 하라 얘기해 와가지고 뼈를 때리는 거 같아요 기회 되면 조금 연습해가지고 야구방망이 2개는 날아가 이 정도 파우면 아 진짜로 보여주면 약간 구독자가 흔들 것 같아. 나 야구 싫어, 그러고 그냥. 보통 이제 로우킥은 오른쪽으로 왼발을 많이 차. 근데 스위치킥은 뭐냐면 다리 바꾸는 바디킥을 많이 차요, 바디킥. 바디킥은 미래킥을 많이 차요, 미래킥. 여기가 리버킥이라고 해야 되나, 바디킥. 로우킥, 바디킥. 하이킥, 이쪽 하이킥. 그렇죠, 이쪽도 하이킥. 잘 올라가는 거야, 이 정도면. 잘 올라가요? 저기 야구 선수들이 이런 걸 배울 만한 하던가? 이 로테이션 트레이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다른 운동 선수들이 이거를 많이 해요, 격투기를. 심지어 골프 선수들도 좀 하더라고, 요즘. 뭐 이렇게. 왜냐면 제가 선수 때 이거를 진짜 하고 싶었었어요. 이 로테이션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내가 빠르게 하면 이 스피드가 빨라지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랑 이야기를 했는데 트레이너가 좀 말렸어요. 일단 부상 위험이 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 했었어요. 오늘 딱 해보니까 이 코어 로테이션, 이 순간 스피드 하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여기 맞거든요. 여기는 뭐 신으로 안 때려도 돼, 정갱이로 안 때려도 이렇게 팔이 들어거든요. 왼발 앞에, 항상 왼발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틈이 있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굳이 신으로다가 이렇게 때릴 필요 없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로우킥이랑 뭐 기본적인 펀치 배우인데 이번에는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막는 거 한번 해볼게요. 막는 것도 펀치는 앞에 스트레잇이 있고 훅이 있잖아요. 훅은 이제 얼굴 훅이 있고 바디 훅이 있어요. 스트레잇 펀치도 얼굴이 있고 그 다음 바디 스트레잇이 있어. 막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잽은 알죠, 잽? 잽이 많이 쓰잖아. 많이 날라오잖아. 내가 잽을 때리려면 얼굴 가운데에 놓으면 이 가운데를 때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한번 잽 때려보세요. 이렇게 다시 잽 때려보세요. 이렇게 맞잖아, 이렇게. 이렇게 인상해서 이걸 안 맞으려면 이걸 훅 쳐야 돼, 이렇게. 잽 때려보세요. 이렇게 치는 거야, 잽 때려보세요. 빨리 때려봐. 내 얼굴을 때려, 손 때리지 말고. 진짜 때리라고요? 진짜. 한번 내가 해볼게. 아니요, 막아봐. 이걸 막는다고? 저쪽 오른손으로 막아줘요. 오른손으로 손바닥, 손바닥을 펀치가 아니라 손바닥을 내리는 게. 그냥 내리면 돼, 손바닥을 이렇게.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탁 내려. 지금 약간 힘을 줘야 돼, 밑으로 내려가게. 총 이렇게. 그렇죠, 지금처럼. 나 지금 빨리 때리는 거야. 안 막잖아. 오른손은 똑같아. 오른쪽, 이쪽으로 막으면 되는 거. 봐봐, 막아봐. 천해면 돼, 이렇게. 그렇죠. 천해, 오른손 막기엔 밑으로 천해. 그렇죠.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팔을 들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가리고 있죠. 턱은 당겨줘야 돼. 여기가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못 막았어. 이 상태에서 맞는 거랑, 이 상태에서 맞는 거랑은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턱은 내리고, 팔은 과대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낼 필요 없어 그냥.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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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몸이 약간 움직여도 돼. 그러면 훅은 어떻게 막아? 훅을 내 얼굴 때려보자. 이렇게? 훅은 뭐냐면 여기잖아, 이렇게. 앵글이 틀리잖아, 앵글이 이렇게. 앵글이 틀리잖아, 앵글이야. 훅은 이 상태에서 그냥 얼굴을 가려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요? 이 손이 내 뒤로. 뒤로 이렇게? 응, 뒤로. 얘는 풀 커버가 돼야지, 심지어 뒤통수까지 막을 수 있죠? 때리면? 그렇죠. 떨어지는 거보다 타이트하게 힘, 팔에 힘 주고 목에 힘 주고 딱 힘을 줘야 돼. 이 엘보가 약간 내 눈높이 정도?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지. 아, 여기는 자꾸 맞는 것 같지? 뭐? 바디? 바디는 그렇죠, 엘보로 내리면 돼. 엘보로 커버가 돼.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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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는 엘보로 넣으면 돼, 안으로. 그렇지. 안으로 넣으면, 그렇지. 다 막잖아. 그렇죠. 그렇지. 어, 좋아. 다 막았어, 다 막았어. 다 막았어, 지금. 아, 다 막았어, 지금. 이거 지금 막을 수도 있어. 이거 지금 막을 수도 있어. 이거 지금 막을 수도 있어. 그렇지요. 거기다. 훅도 때리고, 바디도 때리고. 훅. 다 막았어, 다 막았어. 빠졌다.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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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았어. 통방 배웠는데. 훅. 훅. 오케이. 다. 잘했습니다.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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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는 게, 킥복싱 가르치는 게 제일 자신 있고 많은 회원들이 와서 많은 성과를 거뒀고 첫 번째로 좋은 거는 너무 재밌어요. 하시다 보면 재밌고 그 다음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살을 뺀다 싶으면 살도 많이 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운동이니까 기회 되시면 오시고 오늘 또 강종호 유명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짐이 너무 바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명한 분이 또 오셔서 우리 짐이 유명한 짐이니까 메이웨드도 오고 레미 본야스키 오고 강종호 선수 오고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꼭 와서 체험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스포츠를 공포스럽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다시 한번 제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또 오시면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때는 이제 겁을 없애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야구 전문가가 되고 싶어? 여기 눌러. 내가 좋아? 눌러주세요.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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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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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